레이디 디올 셀레브레이션 전시회 레이디 디올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 디자이너들의 대담한 시각으로 매시즌 새롭게 재해석된다 레이디 디올은 고유의 까나주 모티브가 럭키 참 장식으로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상징하는 패션 아이콘으로서 국내외 셀럽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한편 레이디 디올 셀레브레이션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권위있는 국제 현대 아트페어인 프리즈를 기념하여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성수동 디올성수에서 선보이는 전시회로 전시회에서는 상징적인 한국 아티스트 24인 박성기, 최정아, 지지수, 김홍석, 종현, 김이원 등이 재해석한 42점의 작품들과 글로벌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디올성수 앱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이번 전시인 레이디 디올 셀레브레이션 이외에도 카페디올 팝업스코어 우슨트 프로그램의 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이번 레이디 디올 셀레브레이션 전시회 포토콜의 뜨거운 현장을 느껴보며 영상을 마무리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